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022학년도 6월 모평 문제인데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인데 사실 그들이 어렵진 않았지만 일단 지문이 엄청 길고 지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왜 난독증 오고 뇌절 오고 이러니까 이제 못 푸는 겁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우리는 차분해야 됩니다. 갑은 재난 상황에서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주변인의 영황, 영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간의 행동이 종변이겠지. 인간의 행동에 주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이게 주변인은 독립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했다. 그래서 대학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한다는 명목으로 대학생 100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A집단에 60명, B집단에 60명, C집단에 20명을 배치했다. 그래서 갑은 A집단에게 설문조사는 연구의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방에 연기가 들어오더라도 무해하니 절대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반면 B, C집단에게 연계된 언급 없이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임해달라고만 했다. 그래서 격리된 방 40개를 마련해가지고 20개 방 각각에는 A집단 학생 3명과 B집단 학생 1명. A집단 학생은 지금 나랑 짠 애들이죠. 설문조사는 아무 관련이 없고 연기는 무해하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그래서 A집단 학생 3명과 B집단 학생 1명이 또 다른 20개 방 하나에는 그냥 C집단 학생만 1명. 이거 혼자 그냥 외롭게 C집단 학생 1명만 들어와서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갑은 설문조사 시작 1분 후에 각방 연기를 들여보냈어. 폐쇄 CCTV를 통해서 B집단과 C집단 학생의 행동을 관찰했다. 저 뭔 차이야? B집단은 뭐야? 반응하지 않는 A집단 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이고 C집단 애들 혼자 있는 거야. 그래서 연기가 들어오자 B집단 중 5명은 곧바로 방을 나갔대요. A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의식하지 않고 15명은 다른 학생들을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설문지를 계속 작성했다. C집단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있던 애들인데 연기가 들어오니까 놀라서 이제 바로 15명이 바로 나갔고 5명은 계속 관찰하였다. 관찰한 게 아니라 설문지를 계속 작성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뭐 일단 이해되죠? 근데 늘 이 양적 연구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최근에는 계속 통계자료 이걸 출제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이번 2021학 22학년도 6월 모평에서는 이렇게 좀 줄글 형태로 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가봅니다. 자, 기억은 사전검사에 해당한다. 여러분 사전검사라는 것은 실험법에서 하는 건데 자, 일단 이거 실험법인가요? 실험법이죠. B집단에게는 그 뭐야? 방관자, 반응하지 않는 애들을 배치해놓고 C집단에게는 주변인들을 배치하지 않고 해가지고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봤자 인위적인 상황을 내가 만들었죠. 그래서 실험법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검사는 물론 실험법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사전검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실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이건 뭐야? 이건 페이크야. 위장이죠, 위장. 이 설문조사가 목적이 아니었잖아. 설문조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이제 불러들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기억은 사전검사가 아닙니다. 사전검사는 참고로 뭐냐면 변수를 가하기 이전에 데이터를 측정하는 걸 사전검사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어? 어? 뭐야? 초콜릿을 먹으면 집중력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초콜릿 먹이기 전에 집중력을 조사하고 먹인 후에 걸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이기 전에 조사한 걸 사전검사 먹인 후에 검사하는 걸 사후검사라고 하죠. 어쨌든 기억은 이런 사전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니은은 모집단, A집단은 표본집단이라고 그랬는데 니은이 모집단이래요. 대학생 100명, 대학생 100명 모집단 아닙니다. 모집단은 뭘까요, 여기서? 모집단은 연구 주제에 나와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이 모집단이야. 인간. 인간이 모집단입니다. 인간. 인간이 모집단이고 선생님, 그럼 대학생 100명이 표본인가요? 대학생 100명도 표본이 아니야. 왜? 이 대학생 100명 중에 A집단은 뭐야? A집단은 A집단은 내가 조사 대상이 아니잖아. A집단은 뭐야? 그 나의 어떤 실험법에서 사용하는 변수의 역할을 한 애들이지. 어? A집단은 얘네를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니라 A집단은 내가 이의적으로 설정해 놓은 애들인 거야. 그래서 A집단은 역시 뭐야? 그 표본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표본은 여기서 뭐야? B집단하고 뭐야? C집단. 이렇게 40명입니다. 표본은. 자, 그래서 O는 모집단. O는 모집단도 아니고 모집단은 인간이라고 A집단은 표본집단도 아니야. 그치? A집단의 행태를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 A집단은 그냥 내가 짠 조건일 뿐입니다. 자, D급은 독립변인. B집단과 C집단 학생들의 행동을 관찰하였다. 이 B집단과 C집단 학생의 행동. 얘네들은 이건 지금 뭐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잖아. 이게 종속변인이죠. 이게 종변입니다. 그리고 A집단 학생들의 행동. 이게 뭐야? 이게 독립변수지. 이 독립변수 B집단은 가고 C집단은 안 간 거잖아요. 앞뒤가 바뀌었다. 자, B집단은 A집단의 행동이라는 연기에 반응하지 않은 변수를 가해줬어요. 그래서 B집단은 실험집단. 변수를 가한 실험집단. C집단은 그런 주변인의 주변인이란 변수를 가하지 않았죠. C집단은 통제집단.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꼼꼼히 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시험장에서 애들 긴장하고 이러니까 이게 잘 안 보이나 봐요. 5번. 갑은 의도한 결과를 얻기 위해 자료를 자의적으로 조작했다. 자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건 자기 마음대로 조작했다는 건데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한 것이지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지고 더 인위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그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통제하긴 하지만 자의적이라는 건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결과에 껴맞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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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